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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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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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셨죠? 어르신 아셔? 잘 아셔?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십시오 아 감내기가 나신다고?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심판하려 하시리 아니요 저렴할 미야마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나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너 거듭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 거듭지